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망고 아이고 고생했어 망고가 왜 시원해지고 있을까?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얼마나 야했어 고생했어 망고야 어제 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붕대를 풀었구나 괜찮아서 아 괜찮아? 아 그래도 상태가 좋네 아니 이렇게 건강해? 어제 수술했는데? 어제 했지? 아 근데 왜 엄마야? 다행이네 이렇게 건강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 애플 고생했어요 근데 왜 그거 내 그걸 왜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플이 고생했어요 어제 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붕대를 풀었구나 괜찮아서 아이고 아야 했어 아야 했어 아야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망고 아이고 고생했어 망고가 왜 시원해지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망고야 엄마 집에 놀러와 망고야 엄마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잘 먹지 망고가 확실히 망고 같아 망고가 잘 먹는데 아이고 애플 수술할 때 망고가 그랬지? 애플이 수술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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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망고 숨었다면서 걱정돼서 우는 게 틀렸나봐 평상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진짜 진짜 망고가 그랬어 애플이 걱정됐어 수술할 때 걱정했어 안녕 하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걱정했는데 아 이거 손 이쁘다 괜찮네 왜 손 이쁘다 이렇게 다이어트 10이 14만원 어 조그만 이야기들ает 약이 다르구나 왜 약이 다르까 얘가 약이 좀 더 센거 같아요 여전히 그냥 야기들 채워넣기 아 이리 와 ? 머거 마모 먹고 싶다 고생하네 저녁도 앉으세요 저렇게 앉으세요 유무생은 너무 많아요 망고 앉아 앉아 손 그렸던 지치가 이 손 손 망고 손 이 손 이 손 망고가 더 똑똑하지 망고가 더 똑똑하지 망고가 더 똑똑하지 교육시키면 아마 애플이 교육 잘 안될걸 망고가 들으시야되지 애플이 식탐이 좀 생겼는데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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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 이리 와 자, 눈을 잡아서 이리로 와 자, 이리 와 우리 잘 됐네 너무 쉽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, 손잡이 조금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또 우리 망고는 딱 자몽이 달라 이렇게 이제 오늘의 영상은 감사합니다.